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워커의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무가 86이라서 이게 좀 문제이기나 저건데 아 일단 가봅시다 어 멋있다 얻어본거건들 어 히트와 날려주고 헛 아 이거 안때려지네 위로 안올라가지는구나 일단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거를 먼저 해주고요 헤헤 못했네 아우 걸렸다 또 아 아이 제거해야되는데 어떡하지 위험한데 와 이게 밀려나서 죽는다고? 와 말도안돼 와 너무하네 헤헤 와 이거안돼 나 여기있었던데 아니 어이가없네 어이차 아 미야야 링크가 좀 필요할거같은데 자꾸 밀려난다 야 벌써 너무 지난데 이거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때릴 틈이 없다. 야 다음 페이지 때 난리나겠는데. 다음 페이지는 어떡하냐 이래가지고. 오이구 오이구 백스탭 좋았습니다. 데미지 스킬 기본 데미지 유닛.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요. 10분 넘기겠는데? 10분 넘기겠는데? 아 다크사이트 있습니다 나이도 잘 안 써버렸드 해가지고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요 시애도거 쓸 때만 진짜 열심히 쓰지 아 다크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다크사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사이트 또 죽었다 와 너무 오래 걸린다 이야 생각 이상으로 너무 빡센다 너무 오래걸리는데 다크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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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칼 자리에 맞고 자꾸 밀려나니까 다크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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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놔서 두 번 뒤진거 같은데 일단 제거부터 해야 되겠는데 온다 온다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 아우 진짜 오래걸리겠다 큰일난데 베르다이노바 다크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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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죽었다 와 미치겠네 몇 번 죽는거냐 ㅋㅋ 4번 죽었네 야 이거 언제 깨냐 이래가지고 하루종일 해야 되네 미래가 밝네 하루종일 할 미래가 밀렸어 하루종일 하네 와 아 하루종일 한다 하루종일 해 또 또 죽은거 같은데 또 죽었네 또 죽었어 와 아니 배트가 켜져있는거 꺼져있는거 이게 된거지 와 미치겠네 20분 해야되겠는데 진짜 오래걸린데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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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올라갔어 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로 모아서 아 좀 안올라가면 안되다 야 구슬 3개인데 피 이렇게 많은데 언제 잡냐 와 또뜻었다 또뜻었어 또뜻었어 4댓댓 4댓댓 6댓댓댓댓 5댓댓댓댓댓댓댓 호구호구 또 올라간네 근데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야 하루종일하네 하루종일해 야아 야아 방무가 너무 딸리나봐 그냥 뒤로는 나쁘지 않은거 같아 때릴 기회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 그냥 수호를 가보면 알겠지 어이고 깜짝이야 이거라고요? 위에가 안올라가시는데 아까 했다가 안한건데 그래서 아 또 놀라갔네 아 또 놀라갔네 오오오오오오 깜짝 놀란다 아 또 뒤졌다 이거 깜짝 놀라갔네 아 안죽었다 때리고싶다 깜짝 놀라갔네 됐어 됐어 강나왔어 먹고 바꾸고 제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15분 20분 걸렸네 아 아 아 이것으로 데미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아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.